강인한 여성이네. 무서워. 나 강인 못 부었어. 뭐야 이거? 나 강인해? 나 강인해? 나 강인해? 나 강인해? 난 이거. 이게 제발. 내가 좀 힘들어? 극도를 잘한다. 나도 알거든. 이거. 극도를 잘한다. 58도시 그냥 58도시 58도시 그리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것은 서프라이즈의 이유 아마 좋아 좋아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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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 보고 띵타이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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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이랑 결혼하고 띵타이퐁 사장님이랑 결혼하고 띵타이퐁 사장님이랑 결혼하고 그래서 띵타이퐁의 정말 띵타이퐁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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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타이퐁的 약간喝쥐을 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고고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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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여러분 제가 준비를 하고 기다려주세요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준비를 준비 고고러? 굴? 그때 먹은 거? 굴점막 과자야 굴점막 과자 굴점막 과자 아니 아니 너무 맛있을 거 같아 무슨 맛이에요? 이건 마요 마요 배요? 마요네즈? 참깨 알지 참깨 기름맛 혹시 안 좀 순서대로 해 뭐라 정신 없어질 것 같아 약간 스윙칩 냄새 나는데? 진짜 대만의 맛이 나 대만의 맛이 나 응응응 그런가? 진짜 대만 맛 나 대만 편의점 냄새 맛 나 약간 술 그 청주 아 있었던 거 같은데? 이 정도 해 보자 쥬쥐의 호호박 그치 쥬쥬의 58도야 오 맛있겠다 58도인데 맛있겠다고? 제가 술을 좋아합니다 워아이 쥬쥬 워아이 쥬쥬 근데 58도를 마실 수 있어? 너무 무섭지 않니? 아니요 무섭지 않습니다 저 강인한 여성인데 약간 사과이랑 같은 거 나는 거 같아 야 왜 이렇게 많이 줘 아 죄송 치어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근데 따뜻하네 따뜻해 어 먹으면 지금 여기 내려가고 있는 게 다 느껴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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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약간 혀가 얼얼해 근데 맛있다 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하하 하하하 하하하 약간 청포도 냄새인가? 약간 그 가을향 같은 거 나지 않아? 그래 지금 여기를 지나가고 있어 지금 여기야 하하하 얘 지나가는 게 느껴져? 응 여기야 지금 여기 있어 나도 저거 흐어 안허어 샨티 호의 요원티 맛 샨티 나 알아 샨티 뭐 응 샨티 하나 콜바 이게 콜바야? 대한민국 국민 음료수 완전 맛있는 음료수야 치약 냄새 나는데? 맞아? 원래 이래? 이거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콜라 치약? 콜라 치약 먹는다 잘못 사온 거 아니야? 맞아? 이만 맞는데 아 그래? 네 돈 주고 치약인데 콜라 향 첨가한 맛 같아 이건 너 기념품이야 치얼스 무서워 얘눈아 안 취해? 취해 근데 마라따 찬도 그렇고 맛있다 맛있어? 맛있다 너 이 맛이야? 완전 맛있어 완전 내 취향 네 돈 주고 사실 메인 선물이 있었어 진짜? 사실 메인 리우 과자야? 빵이야? 과자? 과자 빵인지 모르겠어 음 맛있는 냄새 나 버터 냄새 같은 거다 근데 버터는 별맛이 안하는데 중간에 잼이 있거든 그거 먹어야 돼 지금은 별로 안 느껴질 거야 이거 흘려서 음 되게 페스츄리처럼 되어있다 이걸 반으로 갈라 그 다음에 안을 먹어봐 반 갈라 뭐지 이게? 근데 잼이 또 색깔도 없고 흰데이 음 맛있다 뭐지 이거? 뭐지 이거? 전티 헌하오 전티 헌하오 전티 헌하오 짠 흰둥이를 위해 흰둥이를 위해 흰둥이를 위해 흰둥이를 위해 아니 근데 이 순간만 버티면 괜찮지 않냐? 나 아까 만취야 지금 흰둥이를 위해 할 말이 있다 했잖아 내가 그 결혼을? 아니 딘타이펀 사장님이랑 거기 지점에 딘타이펀 사장님의 아들이 연락을 했어 네가 딘타이펀 사장님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어 그래서 뭐라고 나를 감사한다고? 만나보고 싶다 연락을 했어 진짜로? 응 그래서? 말해봐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왔어 뭐라고 뭐라고 내 아들도 너의 영상 보고 마음에 든다고 진짜로? 어? 어떡해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 아니야? 빨리 가야 되는 거야 대만으로? 대만에서 평생을 살 수 있어? 바퀴벌레 잡아준다면 어 짱랑이 바퀴벌레 짱랑? 짱랑 진짜 이름도 아니 그래서 말해 봐 빨리 그래서 그냥 너 만나보고 싶다 했는데 네가 한국이어가지고 방법이 없어 진짜? 야 나 갈게 근데 말이 안 통하잖아 일단 근데 그분이 영어를 잘하셔 영어 잘하셔? 응 나랑 영어로 말하면 되겠다 오케이 아 아 hello my name is Yuriki and I was born in Korea I really want to meet you but don't be afraid okay? because my English is so terrible I really hope to meet you okay? Bye We can meet soon 근데 사실 뻥이야 제 뻥이야? 어, 뻥이야 쓰레기 아니야 완전 나 진짜인 줄 알았어 대만에 딘다이뽕 사장 아들을 만나 사는 사람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진짜 내가 무슨 말이야 아, 중국어 어디서 온 바지 무리하지마 밥만 마셔도 돼 나, 그냥 먹었어 나, 그냥 먹었어 나 진짜 너 왜 거짓말 쳤냐? 개빡치게 아, 딘다이뽕 사장님? 응. 진타이퍼 사장님 아들이 널 좋아할 이유가 없어. 평생 연락 올 일이 없어. 니가 뭔데. 진타이퍼 사장님. 아깝다. 쟤한테 고량주 마시자. 고량주 마시게 하자. 타슨 신 벙유. 타슨... 타예슨 헌주 벙유. 맛있어? 고량주 자체는 어때? 셋이 따가면 안 돼? 야 술 냄새 많이 차가워. 이거 몇 도인데? 이거 58도야. 50도 아니야? 얘 괜찮은데 좀 깔끔해져. 그래서 수치가 없어. 하나, 둘, 셋. 야. 개미쳤는데? 대만에서 유명한 음료수거든? 맞아. 어때? 파스 맛 나. 그치 그치 그치. 약간 콜라 민트 맛. 이게 무슨 맛인데? 이게 방식적으로 무슨 맛이야? 모르겠어. 무슨 맛인 것도 없어? 사스? 한국어로 뭐라는데? 사스? 호랑이. 나 기린. 나 기린이야. 미안. 죄송합니다. 너 왜 무슨 말이야? 짠. 이거 진짜 맛있어. 맛있어. 이거 맛있지. 이게 맛있지. 이렇게 맛있을 수 없는 수 없는 수 없는 것이.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. 그치 이거 맛있지? 응. 어때? 취향가 좀 유다하지?